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 볼게요. 기본적으로 쇄국정책이고요. 통상수교를 거부하겠죠. 이 당시 동아시아 정세를 보면 일본은 미일화친조약으로 문호를 개방을 하고요. 또 가까운 나라 청나라는 난징조약으로 문호를 개방합니다. 청나라는 문호개방에 그치는 게 아니고 영국과 에로우전쟁에서 져요. 그러면서 북경조약을 맺고 청나라 그 위대한 나라가 종이호랑이로 몰락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 북경조약을 알선하면서 연애주를 차지해버려요. 연애주면 우리나라랑 또 가깝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과 청나라가 전문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연애주를 차지하면서 남아정책을 시도하니까 또 다른 큰 나라가 또 우리나라 가까이 오니까 아무래도 좀 쫄리겠죠. 이런 흉흉한 때 조선 앞바다에서는 이양선이 막 출몰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양선만 우린 외우고 있을게요. 영국의 로드암허스토어가 최초로 우리나라 바다에 와서 최초로 통상을 요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양선이라서 최초로 통상을 요구한 거고 로드암허스토어 이걸 외우기 위해서 암허스토어를 암퍼스트 첫 번째죠. 로드암퍼스토로 해서 아 첫 번째 이양선이라서 최초로 통상을 요구한 배가 바로 로드암퍼스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로드암허스토어는 미국이 아니라 영국배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영국에는 숫자 0이 있죠. 아 영국 나라에는 0이 있고 배 이름 로드암허스토어는 퍼스트가 있으니까 숫자 1이 있죠. 아 나라에는 숫자 0이 있고 배 이름에는 숫자 1이 있네 영국에는 숫자 0이 있고 로드암허스토어는 숫자 1이 있네 그래서 아 0이 있고 1이 있네 그래서 로드암허스토어는 영국배다 이렇게 외우시고 대원군의 세국정책과 관련된 대원군 때 있었던 사건 순서 볼게요. 병인박해 제네러셔머너 사건 병인양요가 1866년에 있었고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68년 신미양요가 71년입니다. 자 60갑자 할 때 했었죠. 병인년 병으로 시작하면은 갑이 4였죠. 갑신정변 생각해서 갑을 병이니까 4 5 6 해서 끝이 6으로 끝나요. 근데 병인박해가 있고 병인양요가 있어요. 어 병인년이야? 그럼 둘 다 같은 애 일어났네. 병인박해 병인양요 둘 다 같은 애 일어났고 병인박해 다음에 제네러셔머너 사건이고 그 다음이 병인양요에요. 그럼 어 중간에 있는 제네러셔머너 사건도 당연히 같은 1866년이 되겠죠. 먼저 일어난 병인박해 뒤에 일어난 병인양요가 둘 다 1866년이니까 제네러셔머너 사건도 1866년이다. 그리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 다음에 신미양요. 이 사건들 순서로 두 문자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 문자로 따면 병재 병오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인박해 제네러셔머너 사건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그래서 병재 병오신 무슨 얘기냐? 성탄재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성탄재라고 그러죠. 여기서 재는 축제라는 얘기에요. 그럼 병재는 병축제라는 얘기고 병축제는 병오신 날에 일어나겠죠. 성탄재가 예수님이 오신 날에 성탄재 축제를 벌이듯이 병재는 병오신 날에 벌이는 축제다. 병재는 병에 오신 날. 병이 오신 날 이렇게 외우시면 병재 병오신 하면 두 문자로 순서를 외울 수 있습니다. 병인박해부터 볼게요. 1866년이고 대원군은 이 프랑스를 이용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러시아가 북경조약 알선하면서 연애주를 먹으면서 우리나라랑 한층 가까워졌어요. 견제해야겠죠. 러시아 우리나라랑 가까우니까. 그래서 프랑스를 이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대원군은 열받았겠죠. 그래서 프랑스의 신부를 포함해서 천주교도를 대량으로 확살합니다. 프랑스가 이 천주교를 많이 포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를 믿는 척하면서 그래 근데 천주교 받아들일게 대신 러시아 좀 막아줘. 근데 러시아를 못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천주교 이러면서 싹 죽여버리는 게 병인박해더라. 그래서 이 병인박해는 1866년에서 71년, 12년까지 6년에 걸쳐서 천주교도 8000명 이상을 죽이는 8000명 이상의 순교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인박해는 병인년 1년에 끝난 게 아니고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걸 다 통칭해서 병인박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천주교 박해고요. 이렇게 큰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 병인박해는 병인양요의 원인이 됩니다. 제너럴 셔머너 사건도 1866년이죠. 병제, 병오신에서 앞선 병인박해, 뒤에 나오는 병인양요. 다 병인년, 1866년이니까 가운데 있는 제너럴 셔머너도 당연히 1866년에 일어난 거고요. 어떤 일이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가 평양 대동강에서 통상을 요구하면서 사륙과 약탈을 자행했는데 이 평양 주민과 광군이 이걸 불태워서 죽인 사건이에요. 제너럴 셔머너 원래 바다를 다니는 큰 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평양 대동강, 강까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썰물에 갇혀버린 거야. 그래서 셔머너가 꼼짝을 못해요. 그때 화공으로 불태워서 죽입니다. 바다를 다니는 큰 배가 강으로 들어갔으니 갇힐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신미양요에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제너럴 셔머너는 미국 상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이 열받아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게 1866년이고 신미양요는 1871년이거든요. 병인박해는 박해를 하자마자 소문이 알려졌어. 프랑스가 바로 같은 해, 병인년에 바로 양요를 침공해 왔는데 신미양요는 제너럴 셔머너가 1866년이고 5년 동안 제너럴 셔머너가 어디서 연락은 끊겼는데 어디서 무슨 일 당했는지 모른 거예요. 어이없이 대동강까지 치고 들어갔다. 거기서 갇혀서 불타버렸으니까. 모르고 있다. 뒤늦게 알려져서 5년 뒤에야 신미양요가 벌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제너럴 셔머너에서는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미국 상선이고 신미양요의 원인이 됐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제너럴 셔머너를 제미럴, 이런 제미럴, 미국이니까 제미럴 이렇게 굴려서 제미럴 셔머너 사건이라고. 그래서 제미럴, 왠지 욕 갔죠. 이런 제미럴, 제미럴, 이런 제미럴. 욕이라고 생각하셔서 미국 애들이 어이없이 대동강에 갇혀서 불타 죽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이런 제미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셔서 대동강에 갇혀서 어이없이 죽으니까 욕하는 거예요. 이런 제미럴. 이렇게 생각하셔서 제미럴, 대동강에 갇혀서 어이없이 죽었지. 그리고 제미럴에서 미국 상선이고 신미양요의 원인이 됐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조심해야 될 건 제미럴 셔머너는 평양 대동강에서 분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대동강까지 들어와서 강까지 들어와서 분란 일으켰다가 썰물에 갇혀서 불타 죽은 거고 신미양요는 강화도로 공격해 옵니다. 강화도는 서울로 통하는 가장 손쉬운 백길이에요. 그래서 강화도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동강에서 썰물에 당했기 때문에 복수전을 대동강으로 또 치고 들어올 수는 없죠. 그래서 대동강이 아닌 바다를 통해서 강화도로 가서 신미양요를 버리더라. 그래서 강화도는 서울로